아, 제가 설거지하기로 했는데?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빠,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저기 가요. 정말 쉽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오자마자 완전 너무 일이지.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뭐 오자마자 설거지를 해. 제가 하겠다고 아까 약속했거든요. 아이고, 그럼 이것도 해야 되네. 괜찮아요, 드세요. 설거지 좋아해요. 어머, 진짜 귀여워. 로제가 카메라도 안 도는데 설거지 안 하라고. 아니에요, 제가 하기로 아까 약속했거든요. 쓰레기통이 어디겠지? 이건 일반 일쓰는 이렇게. 네. 굿! 난 이래서 설거지 하는 게 좋아. 뭔가 언제든 시켜주세요. 저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가, 가, 가. 먼저 가.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이 바퀴 달린 걸 왜 들고 다니냐고요. 3분의 2를 들고 갈 바에는 뭐하러 바퀴 달린 이걸 갖고 가야. 이 순의 무게가 더 무거워. 너무 좋다. 오늘도 출근 완료. 우와. 그대로 해서. 찍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테이블 번호부터 가르쳐 줄게. 왼쪽부터인데 저 맨 앞에 하얀색 있지? 네. 하얀색 박스. 하얀색 박스 1번. 저 끝에 2번. 2번. 여기 3번. 3, 4. 1, 2, 3, 4. 7, 8, 9, 10. 너무 어려운데요? 틀릴 것 같아요, 저거. 1, 2, 3, 4. 아, 이렇게요? 얘가 7번이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좀 쉬워. 그리고 가서 앉으시면 뭐. 너무 긴장된다, 이거. 물수건이랑. 여기 물수건 있어. 네, 네. 얘랑. 메뉴판? 응, 메뉴판 여기다가 놓을 건데. 재우고. 가져가서 이제 메뉴를 받아야지. 네. 설명해 드리고. 근데 제가 설명 못 할 텐데. 큰일 났다. 괜찮아, 이거 이제 알면 돼. 네. 저기 있잖아. 저기 핀 같은 거 있지? 네, 거기다가 꽂아요? 네. 몇 턴 테이블인지도 적어줘야 돼.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큰일 났다.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어제 다 이랬어. 할 수 있었지, 맞아. 큰일 났다. 어제 다 이렇게 했어. 누나, 산딸기 청이 들어간 소맥의 이름을 정해야 돼. 아, 뭐라고 듣지? 네. 알달달. 괜찮다. 그래서 탈락시켰어. 왜요? 좋은데요? 산딸기 청이다. 그럼 산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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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요. 산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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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달이 청이 들어간 소주와 맥주. 오빠, 저 음식 설명을 잘 모르는데. 산딸기 브라우니가 이름이에요? 우리 아직 이름 안 정했어요? 이름을 안 정해서. 그럼 지금 정하면서 쓸게요, 제가. 산딸기 브라우니? 산딸기는 빨갛고 브라우니는 까맣잖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브라우니. 네, 블랙핑크 브라우니. 블랙핑크. 됐다. 꼬치 안 빼놔도 돼요, 오빠? 어. 그때그때 하려고요? 뭐지? 그냥 조금만 저기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아, 그냥 여기 고추통 따로 찍을게. 네. 따뜻하고.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빨리 식을까 봐 조금 걱정돼. 이게 되게 참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꽃잎을 펴면서 마음을 수련해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뭔가 향이 되게 우아해요. 수련이처럼. 수련이처럼. 네. 모여, 모여, 모여. 빨리, 빨리, 모여, 모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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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바라던 바다 위로. 바라던. 하나, 둘, 셋. 바라던 바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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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숨어야겠다. 긴장돼? 네. 엄청 긴장되는데요? 잘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수련차라고 합니다. 수련차요. 네. 심수련이들이 있는 수련차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가져가면 안 돼요, 저희? 오케이. 그냥 가서 한번 보자. 네. 다녀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준비한 음식 이렇게 있는데. 블랙핑크 브라우니라고 한 달개 브라우니가 있고요. 전화위복이라고. 네, 전복을 이용한 요리예요. 우와, 그거 제가 갖고 갈게요. 이게 몇 번 테이블이죠? 8번. 1번. 1번 살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제. 로제. 네. 6번. 6번. 네. 6번? 6번이 어딨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죄송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해요. 혹시 이렇게 드릴까요? 어디를 놔둬주시면 저희. 네. 감사합니다. 바람 많이 불자. 이거 7번이지 지금 만드는 오렌지 자몽. 네. 이거 손갈지수 어떻게 해요? 완전. 엄청 들어와? 손갈지수 안 들어와? 엄청 들어오는데? 낮이라 그런구나. 낮이라 그런구나. 8번, 8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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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2개 8번. 이거. 8번 나가야지. 신규 오빠 이거 2개 8번? 8번. 그리고 오자 하나 하면은 5번 나가면 끝. 안녕하세요. 오렌지 자몽이고요. 배실 맥주. 계속 드셔도 돼요. 아, 네. 아쉽다. 술 못 먹어서. 술 못 드세요? 아, 차 들고 와가지고. 아. 제가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진짜 정신이 없죠? 어, 3번이었어. 네. 조금 더. 더? 더? 더 안 됐어. 이거 2번. 음식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엄청 빨리 나왔어요. 이거를 다 시켰어요. 그쵸? 음. 이거 먹어, 이거. 맛재로운 맛이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거 왜 계속 돌아? 이거 멜론이야? 양 이거밖에 안 돼? 어, 네. 어떡하지? 멜론 다 썼는데? 품절됐다고 뭐 다른 거 주문해달라. 멜론이 지금 양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주문. 다른 음료를 주문하시면 다른 거 갖다 드리겠고. 오케이. 이게 잘 써놨네, 음료 메뉴를. 그러면은. 로제, 해봐. 내가 제 맘에 다시 해봐. 저희가 지금 멜론이 다 나가서 혹시 다른 음료 주문하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냥 드시고. 혹시 메론 누가 왔던 분이. 저희가 지금 메론이 다 나가서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하나 주문해 주시면. 진짜. 네, 드릴 텐데 음료 메뉴가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자몽이요? 오렌지 자몽이요? 오렌지 자몽. 오렌지 자몽으로 바꾸셨어요. 한 번만 지우고 써주세요. 이게 몇 번이죠? 오렌지 자몽이요? 응. 뭔가 정말 성생기 기억에 나올 것 같아. 이거 다 했어요. 5번 없으시죠? 지금 만들고 있어. 5번에 그냥 모자 하나 나와야 돼. 모자가 뭐예요? 오렌지 자몽. 아, 오렌지 자몽. 우리 멜론 양 없어서 그걸로 다시 메시니까? 오렌지 자몽하고 순컬리 있지. 네, 이거 같이 내보내려고. 알았어. 누나, 음료 거의 끝나가. 어, 도와줘. 어디 갔어? 어, 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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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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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 나 안 흔들었어. 아, 차가워. 이거 닦아드릴까요, 오빠? 어, 차가워. 이걸로? 이걸로 닦아드릴까요? 아니야, 잠깐만. 어떡해, 오빠. 아! 언니! 아! 뭐였어? 설렀다. 뭐였어? 막걸리 터졌어. 막걸리가 흔들어지신다고. 근데 나 안 흔들었어, 그거 진짜. 아이고, 언니 얼굴이 안 묻으셨어요? 어허. 우와. 다섯. 귀여워. 다섯. 나는 무슨, 나는 해변 가운 줄 알아. 온몸에서 막걸리 냄새. 오, 지금 난리도 아니야. 끈적림. 아니, 수연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변명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어요, 오빠. 아, 너무 행복하다. 야, 막걸리 못 팔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딸 때마다 터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근데 누가 이렇게 흔들었나? 아니, 아니, 아니.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돼서 탄산이 계속 발효가 돼서. 아, 네네네. 로제야, 이거 3번, 이 두 잔 3번이요? 이거 두 개 다 3번. 어, 이거 두 잔 다 3번. 쟁반에 가져가야 돼? 어. 정말요? 어, 거기 그렇게 가져가면 돼. 아, 그래요? 저 그냥 계속 손으로 갖고 갔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몰랐다. 와, 오늘 왜 이렇게 하드코어 왔지? 야, 오늘 왜 그러냐? 어제밤보다 더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어때 순서가 이렇게 해서 2번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어, 거기부터야, 거기부터야. 왼쪽부터. 3번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3번, 4번. 4번이? 어, 이게 3번 아니야? 3번, 3번, 4번이에요? 아, 진짜? 와플이, 와플이 3번이야, 4번이야. 전복회 파스타가 4번. 이게 4번, 3번. 4번, 3번. 3번. 3번, 이게 4번이야. 4번. 나 지금 너무 더러워서 나가도 되나? 나도 이게 뭐냐? 3번 어디야? 이, 어디가 3번이야? 아, 여기? 여기야?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 오랜이 달아. 네, 여기까지 걸어 줄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음료 부족하시면 또 말씀하십시오. 진짜요? 네, 그럼요. 네. 진짜 맛있어. 어머니, 진짜. 응? 하나. 어떻게 음식들은 입맛에 좀 맞으셨어요? 저희 오늘 또 낮 영업이 있고 밤에도 영업을 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캡틴. 메인 셰프님, 이지아 언니. 그리고 우리 메인 파트너 이동욱 배우님, 우리 오빠십니다. 머리를 저렇게 영화처럼 날려주시네요. 오빠랑 저는 열심히 또 일하러 들어가 보고요. 언니가 이제 대망을 장식해 주세요. 어? 잘한다. 예스. 컴온. 제가 어쩌다 이렇게 마지막 곡을 맡게 되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곡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너무너무 예쁜 곡입니다. 저도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맡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안녕하세요. 난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때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뒷정도 살고 그 곡은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불렀는데 감정 몰입이 확 돼야 되는데 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방금 여기 딱 와서 부르다 보니까 가사를 들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까지 저만을 바라본, 저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마지막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표현을 생각보다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곡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 방금 여기 딱 와서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 아티스트야.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온단 말이야, 맨날. 부모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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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뒤에만 있다가 그래도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이고 예인 것 같아서 잠깐 나왔고요. 사실 오전보다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식이랑 뭐 음료도 다 맛있게 드셨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좋은 추억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나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오늘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김고은 씨도 저희 멤버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 속에서 바다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조금 늦어지나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금 바다 속에서 쓰레기 죽고 있어요. 고생하는 우리 고은이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행복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저녁 장사하고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고마워요. 혼자 밥 먹어? 너무 배고 갔어? 저 살고 싶어서 먹어요. 좋아. 뭐야? 이거... 불고기? 됐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겠다. 웬일로... 웬일로 단백질을... 단백질을 주다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식사하세요. 아이고. 지쳤어. 응. 바람 너무 맞고 막 햇빛을 맞고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저녁에는 춥겠는데 이렇게 입어도? 따뜻한 거 있어? 운동은 되겠어? 저는 따뜻한 거 다 있어요. 저 추위를 그렇게 많이 안 타요. 부럽다. 나 추위 진짜 많이 타는데. 저도. 저는 추위도 더위도 많이 타요. 나도. 이거 테이프로 가릴 거야. 바지? 샘이 반바지 효과네. 네. 어제만 해도 딱 좋아한데, 그쵸? 그치, 그치. 첫째 날이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지. 맞아? 안녕. 갔다 왔어? 안녕. 밥 먹어. 언니, 밥 먹어. 이렇게 널 기다려 본 적이 있던가?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비타노랍자. 배고프지? 뭐야, 이게? 불고기 냉국이야. 참 차네. 어땠어, 오늘? 그냥 뭐 시야가 너무 안 좋았어. 시야가 안 좋았어. 근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너울이 좀 덜 심해서. 오늘은 막 머리 아프거나. 우리 김도 있지 않아, 김? 아, 왼손 잡인 거야? 아, 네. 걔가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까 글씨를 왼손으로 쓰더라. 맞아요. 날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김이? 김이? 깜거리 올려네.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오, 이거 한 장씩 있겠지? 들어준다, 들어줘. 드세요 하고 한 장씩 들어줘네. 음식 게임이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비타노랍자. 대답하고 있어. 나온 김에 먹지, 뭐. 야, 김 좀 잘 저거 해 봐. 날라가. 잠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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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씬으로 진짜. 아저씨 추임새. 아이고, 잠궈라. 마늘, 소금, 우추발라. 오븐에 굽는다면 마이 샌드위치 그대에. 아, 녹을 너무 예쁘다. 나 저거 때문에 여기 앉았나 봐. 저거 보려고. 그림 같은데요, 지금. 조금 이따 진짜 빨개지는데. 예, 알간나 봐. 넌 싫고 모퉁이를 돌아내 앞에 멈춘 버스를.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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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흥이, 흥이, 흥이. 흥이, 흥이. 흥이, 흥이. 너무 쎄서? 근데 이렇게 보면 예쁜데. 근데 언니 진짜 오늘 혼자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동목식 부동. 오늘 담아, 너 바텐더 담아. 어제 형도 그랬잖아요. 아, 어제는 수연이가 다 있는데. 요리는 수연이가 다 하고. 오늘도 수연이가 다 만들고. 만능이구나, 수연이가. 수연이 없으면 안 되겠다. 수연이 없으면 나 집에 갈 거야. 나도. 그래. 야, 지금 수연이 완전 나는 저 베스트 파트너야, 지금. 그래서 막걸리니까. 아, 우리 수연이. 아휴, 예뻐. 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정신 똑같이 어려워. 로젠도 잘하더라. 테이블버거, 헷갈림만도 하네. 세금을 두껍게 해가지고. 계속 막 할 게 너무 다 새로우니까. 오늘 그 잔들이 좀 긴 잔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쟁망을 들고 가면 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잖아. 맞아. 그리고 쏟아질까 봐. 하... 제발, 제발. 긴장돼, 진짜. 맞아, 맞아. 진짜 긴장됐어요. 혹시 가다가 넘어질까 봐. 도대체 안 돼요, 그게. 맞아, 맞아. 스스로 다짐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자... 나는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약간 위에 꽂아주는데 어떤 주문이 먼저 들어온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맞아, 그거 순서를 잘... 순서를 좀 잘 해줬네. 근데 누나, 내가 그 얘기를 누나 두 번 했어. 나한테? 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내가 두 번을 말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안 들린 거야.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알았어. 근데 대답은 했거든. 대답은 했어. 맞아, 맞아. 내가 하던 일 말고는 거의 기억이 안 나. 음악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진짜 즐길 여유가 없어. 솔직히 종진이 형 어제 그냥 서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그런 눈으로 위로가 됐단 말이야. 맞아. 사실은 그냥 눈을 돌렸는데 팀원에 있으면. 가자. 자, 이제 또. 잘 먹었어. 전능 영업하러 가자.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